이것은 호구인가 후구인가 두번째 시간 제가 토미카에서 특히 페라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왜 좋아하냐면 페라리가 콧대가 높아서 웬만해선 라이센스를 잘 안 나눠줍니다 옛날에는 많이 나눠줬는데 지금은 같은 이탈리아 회사라고 이탈리아에 있는 BBR, MR, 브라고 이런 친구들한테만 주고 유일하게 1대64 스케일의 토미카 토미카는 일본거죠 일본한테 라이센스를 주고 최신 모델도 내주기 때문에 자동차의 형태를 한 페라리의 오피셜 마크를 달고 있는 가장 싼 것이라고 할 수 있는게 토미카고 그러다보니까 많이 모으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토미카가 또 장사 수단으로서 색깔별로 출시를 했는데 이것도 물론 나온지 오래됐는데 제가 다만 구입이 늦은거고 아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을겁니다 그 이로치가이라고 그러죠 포켓몬스터도 보면은 포켓몬 계속 모으다 보면 끝판왕은 색깔별로 이제 다 모으게 되는 그런 수집욕을 자극하는 그런거 있는데 그 라페라리라는 페라리 70주년을 맞은 최초의 하이퍼카 아 뭐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슈퍼카 하이퍼카 라페라리가 그 이게 기본이고 검은색과 흰색은 약간 좀 웃돈을 주고 프리미엄을 주고 주고 산건데 그거 말고도 이걸 보면은 여기 라페라리 어펠타 해가지고 그 조리개 보면 어펄쳐잖아요 그래서 어펄.. 라페르타라고 읽었나 이탈리어는 그게 열린다 오픈 이런 뜻이거든요 그걸데 아페르타 그래서 여기 라페라리 보면은 여기 뚜껑이 없죠 그거는 아마 일반판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어페르타는 근데 세트를 묶어서 할 때 킬링 타이틀을 하나씩 넣어주면서 이걸 전체를 다 한 번에 4개를 사게끔 만드는 일본 사람들이 참 이런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 뭐죠? 디지몬 카드 뭐 이런거 모을 때도 보면은 안에 무슨 랜덤으로 뭐가 막 들어있어서 그걸 막 엄청나게 사 모을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그 옛날에 띠부띠부실 그런거 요새 사람들 아나요? 그 3리 빵 포켓몬 빵 먹으면은 띠부띠부실 들어 있어서 그거 막 먹으려고 빵 버리고 막 그랬던 추억이 있습니다만 아 저는 물론 빵을 버리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참고로 좋아했던 빵이 그 고오스가 그려져있는 초코렛 빵에다가 안에 초코 칩이 박혀있는 그거였는데 그거는 어.. 최근에도 또 나오더라고요 비슷하게 근데 아 최근이라고 하는게 제가 6년전을 말하는 겁니다 요새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론이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그리고 또 488도 얘 빨간색이랑 노란색을 기준으로 갖고 있었는데 요기 488 스파이더라고 해서 또 파란색 파란색이 어.. F8 트리뷰터는 파란색을 내주는데 또 488은 파란색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세트에는 또 488 스파이더를 그러니까 그냥 488은 있는데 스파이더는 없을 겁니다 도미카가 아마 근데 그.. 파란색에다가 스파이더를 해줘 이거 살 수 밖에 없게 만들어 주고 요기 488 GTV도 흰색 흰색은 기존에 없었는데 내주고 라페라리도 노란색을 내주네요 지금 보니까 어.. 참 기가 막히네요 4개를 다 갖고싶게 만드는 저는 기존에 없는 거를 딱 묶어서 판매를 해버리니까 안 살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자.. 박스를 한번 열어보고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박스를 열면 이런식으로 4개가 비닐에 쌓여져 오는데 어.. 그.. 제가 방금 전에 찍은 람보르기 세트보다는 가격은 제가 둘 다 18,000원인가 20,000원 밑으로 산 것 같은데 훨씬 알찬.. 그.. 알찬해요 훨씬 안에 내용물 구성물이 단순히 색깔 변화만한 1호치가에만 있는게 아니고 전혀 없던 아페르타나 스파이더 같은 모델을 색깔까지 다르게 해서 이렇게 내주니까 어.. 만약에 토미카 모으시는 분들 중에 이거 세트 안 사신 분이 있으면 당장 어떤 수를 써도서라도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토미카가 모델별로 퀄리티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보면은 말도 안되는 퀄리티로 내주는 것도 있고 가끔씩 보면 잘 내주는 것도 있는데 특히 주로 일본차나 페라리는 굉장히 잘 뽑아줍니다 디테일을 보면은 뒤에 이 테일램프도 이렇게 굉장히 어.. 1대64 토미카 토미카 치고는 상당히 준수하게 잘 해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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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정말 느끼는 것이지만 꼭 사야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안 사신분이 있으면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트는 18,000원이지만 훨씬 더 큰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은 얘는 뚜껑이 있는데 뚜껑이 없죠 그리고 얘도 스파이더이기 때문에 뚜껑이 없고 488도 노란색 흰색 파란색 빨간색 있고 라페라리도 빨간색 그리고 아페르타 그냥 빨간색 하얀색 노란색 검색 이 정도가 되겠네요 어.. 아까 그 람보르기니는 좀 억지스러운 감이 있었는데 이 페라리 세트는 정말 필수인 것 같습니다 꼭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뭐.. 제가 어디서 샀는지 그런 걸 알고 싶으면은 그냥 가르쳐 드릴 순 없으니까 댓글에 어떻게 좀 이렇게 아부를 해보시면 가르쳐 드릴 수도 있고 어.. 하여간 영상을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람보르기니 세트처럼 나를 기반하는 무슨 교통신호 안내판 이런 건 없네요 아.. 토미카가 저 원래 애들 갖고 놀라고 만든 건데 애들보다는 어른이 더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아.. 나만 열광하는 건가? 다른 어른들은 관심이 없을까요? 그.. 프리큐어도 보면 그렇죠 애들 보라고 만든 건데 실제로는 어른들이 보는 어.. 아..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